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암이라고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거죠. 이제 아이들하고 지내는 마지막 어린이날이니까 즐겁게 보내라. 여성 갱년기가 되면 자궁에 다양한 악성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이나 자궁 육종 아니면 난소암 등이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자로서 삶도 엄마로서 삶도 아내로서의 삶도 다 끝이구나. 중년 이후 폭증하는 치명적인 건강 악화.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가져오는 다양한 갱년기 증상들. 영원한 섹시 디바. 그룹 룰러 출신 가수 김지연의 슬기로운 갱년기 관리법과 말기 유방암과 전신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은 주인공의 특별한 이야기. 지옥 같은 갱년기 증후군과 심각한 여성 질환에서 탈출한 사연까지. 건강한 젊음 회춘의 비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멘ов습니다.